뭐야 문이 왜 열려 지금 소리 들렸지 방금 아니야? 별소리 뭐야 있네 와 진짜 있었어 좋아요와 구독 그치 요즘 재채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 것 같은데 창고 갔다가 바로 빠져야겠다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거야 총총총총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딘지 모르니까 아니 시리 부르는 거 있어 나 핸드폰으로 방송 보는 차였는데 시리 다 부를 수 있어 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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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리 에이 시리 어 뭐야 저 못해봐 이걸 쫓아오네 애매하다 배율도 없고 쟤도 여기서 싸우다가 양강마저 죽을 바에 빼자 나는 중요한 판이라고 너는 그냥 한 판이겠지만 나에겐 소중한 뭘로 쏘는 거야 개 아파 나 빠지는 거 어떻게 알았네 왜 개 아파 멍청한 녀석 이걸 따라 붙네 야 니가 아무리 많이 박았어도 내가 피를 채우면 가만인데 어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어 어 어 엄청 수상해 두컷 내야 되는데 괜히 잤나 세우지 마라 세우지 마라 두 손님 두 손님 아니야 가 나 양각이야 안돼 가만히 너는 가라 내가 넌 보내줄게 오지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숨 좀 돌리고 할께요 그 구육 보이는데 와 뭐야 개 피웠어? 나이스 창고 조심 창고 뒤에 있는 놈 내가 잡아줘 헉 뭐야 문 왜 열려 이쯤 소리 들렸지 방금? 아니야 별소리 뭐야 있네 와 진짜 있었어 이 소름 그라운드 와 무섭게 어려우네 비둘기님 별풍선 16개 감탄 아 나보고 너무 못생겼다 아 나보고 너무 못생겼다 내가 죽였던 애 자리가 괜찮았던 것 같아 어 여기 좀 오목하니 어 여기네 떡배기 먹어주시고 어 맛있어 안돼 그만 먹어 침착하게 아이씨 젠장 넌 뒤졌다 이 자식아 너는 잠자는 코트를 건드렸어 어디갔어 근데 아프지 잘 썼 누나야 근데 쟤를 죽이면 저기는 애가 나오잖아 한명 어딨어 왼쪽의 힘을 긴다 어딨어 좀 울고 갈게요. 좀 울고 갈게요. 가장, 가장 슬픈 노래를 들죠. 이게 아닌데? 겨울이 가네님 별풍선 뵙기 감사합니다. 겨울이 가네님 별풍선 뵙기 감사합니다.